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떻게 세운 나라인지 잘 알 것이네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칼을 들게 저는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닙니다 칼로 왕을 모시고 백성을 지킬 뿐 필요할 땐 손에 피를 묻게 하시더니 지나고 나는 피묻은 놈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겠지요 우리 아비들의 피 땅으로 세운 나라에서 자식들이 덕 좀 보려는데 이리이리 꼬이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수호자가 다 처리하겠사옵니다 쳐라! 약조하지 않았더니 내가... 죽이겠다고... 다 처리하겠사 다 처리하겠사 다 처리하겠사 다 처리하겠사 다 처리하겠사 다 처리하겠사